전직 유명 프로레슬러가 불타는 집에 인질로 갇힌 어머니를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프로레슬러 크리스 마스터스는 지난 19일 어머니가 자택에 인질로 갇혀있다는 친척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인질로 가둔 사람은 이웃 주민으로 현관에 바리케이드를 친 상태였으며 누구든 집에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스터스가 인질범과 대화를 하던 중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목격한 인질범은 곧바로 집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현관이 막혀있어 구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스터스는 집앞에 심어져있던 3미터가량의 나무를 맨손으로 뽑아들고 창문으로 돌진해 어머니를 구출했습니다. 마스터스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으며 내 인생에 가장 긴 시간이 흐르는 것 같다면서 어머니는 다친 곳이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조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인질범을 체포해 조사 중이나 아직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